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% 이상 늘리는 가운데 강원도 내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. 종로학원이 지역의대 26곳에 내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종합한 자료를 보면 단 7개 대학만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이 60%를 넘었고 강원도 내 대학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. 강원도 내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은 강원대가 30.6%, 한림대 27.6%, 연세대 미래캠퍼스 24.7%, 가톨릭관동대 20.4% 등입니다.